자, 발만메이커스. 자, 이현이 공 잡았어요. 갈라주죠. 자, 정진훈이에요. 아, 인수가 타이트하게 붙네요. 타이트하게 붙네요. 아, 파울이에요. 자, 정진훈이 스텝 밟으면서 들어가려는데. 맞불을 놓네요, 인수 선수가요. 어, 참 초반에 아주 투쟁심이 대단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현. 아, 이현. 자, 슈가. 팔짱 내주고 두 점 좋아요. 팔짱 내주고 두 점 좋아요. 경기 시작 1분 30점은 첫 골이 터지네요. 2대0 앞서가는 강남 레이커스. 왼손은 걷었군. 그렇습니다. 왼손은 걷었네요. 어, 사이드가 사실 아마추어들은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각도잖아요. 가장 어렵죠. 네. 멤버들은 솔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. 인수 파고들면서 살짝 내주고요. 아, 굿패스에요. 부적. 깨끗합니다. 아, 굿패스에요. 부적. 깨끗합니다. 아, 인수 좋네요. 짱 모 runners 오, 달달합니다. 아 달달합니다 거의 백주부님이 오셨어요 설탕이 계속 들어가요 아주 깔끔해요